네, 몽골 선교 준비기도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복음서 연구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저께 마태복음 8장에 썼었죠.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읽고서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역, 각자 가문, 나라, 담당하신 나라, 흑암 꽂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주시나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같이 듣는 기도도 해보고요. 음성어는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음성 안에서 시끄러워서 기도가 끊기고 그러면 저는 그냥 녹화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녹화한 거 그냥 들으셔야 돼요. 라이브는 안 하고요. 자, 마가복음 8장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서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세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휘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미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데 열두리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데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신이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리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데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데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베드로가 대답하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읽어봤고요 같이 회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아까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표렴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몽골의 정치인들 위해서도 오늘 기도 시간에 하라고 주님께서 배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따가 이제 몽골 위해서 기도할 때 몽골 선교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몽골의 정치인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같이 회개 기도하면서요 허감도 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주고 싶으신지도 각자 듣는 기도를 연습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읽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어리요 예수 크리스더의 부열로 저희 모두를 씻어주시며 새로운 피저물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소서 열로 비어리어리어리어리어로 열라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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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스마에 오싹카라바 교만의 영과 이색카라바 오또토 종교양 영과 아르반나가라바 오또타 오또타 오샤샤오샤샤오샤샤 오또타 남을 탓하는 영과 아르반나가라바 비판의 영과 이카라바 오또토 게으름의 영과 이카라바 오또토 게으름의 영과 아르반나가라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 못하게 하는 오 собой 오또토 게으름의 он과 아르반나가라바나가라바 오샤샤오샤오샤 혼돈의 영과 혼미의 영과 아르반나가라바 종교양 영과 이 pom adsch차로 오또타타 돌독질의 영과 아르반나가라바 오또토 이기작인 영과 이 Africans원나가라보 오샤샤오샤 거짓의 영과 간사하는 영과 아르반나가라 entities 교만의 영과 예를결입의 영 아르반나가라 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또한 전세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데 방해하는 모든 사타마이신들은 예수 그리스마의 성에 불러불러 태져서 지옥으로 들어간 아침에 가슴이 오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두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마의 마음을 그치시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사카라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라가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라가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며 아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저희 모두에게 이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예라가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라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며 아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아이다 아버지 하나 나라 복음을 들어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며 이사카라 복음을 들어도 이 세상에 돈을 싸우려고 하고 아라바나가라비ernen가라바오쇼쇼쇼 아라라라라오르르르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horribly 여기가 아라바나가라바오쇼쇼쇼쇼쇼쇼쇼쇼 shortages 아라바나가라바나가라바나가라바나가라바 이리리어영ман 아라바나샹갈아바오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늘의 부활을 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인간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은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예라 사카라바 오토토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영접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나 아라바나 가라바 오토토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을 오사카라바 오토토 하나님께 오셔카라바 드리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온나 가라바 오셔셔 오셔셔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 아라 사카라바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카라바 오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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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지 말게 하시며 아사카라바 오토토 오토토 피를 흘리기까지 예라 사카라바 우리가 오소크라바 오토토 오토토 우리의 죄성과 싸우게 하소서 예수스만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예라 사카라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오사카라바 성령님과 연합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타마이신들은 예수스만 성령을 노터해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아시마가 소명하느라 아버지 난나 아라바 랄라 카라바 이에리 기립에 연마 아라바 오토토 아버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글로범 조치 가족들과 연마 아라바 우리 글로범 조치 온라인 오토토 오토토 앞으로 오쇼 그라바 오쇼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또한 글로범 조치의 오사카라바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을 통해서 연마 아라바 오토토 이 영상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또한 전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회개해야 될 사람들과 또한 몽골에 있는 사람들과 이색게레비 우리가 앞으로 몽골에서 만날 그 고아들과 연마 아라바 샤카라바 오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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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몽골의 정치인들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사카라바 오토토 앞으로 저희 모두에게 맡길 그 사람들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아사카라 아사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열매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가르쳐 주시며 이아라바라 이아라가라 이아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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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요사카라보 온나가라보 근심의 양과 걱정의 양과 두려움의 양은 성경으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주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님의 종교의 양과 교만의 양과 오해의 양과 삐짐의 양과 불신의 양과 종교의 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소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에게 의지하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주마 것을 명하노라. 아라보 온나가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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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나라보 하나님이여 오사카라보 어또또 성령의 총만의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시며 예라가 아사카라 우리가 눈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이사카라보 눈으로 귀로 어새라보또 생각으로 어라라라 호라라라 하다라라라 하다라라라 입과 오사카라보 혀로 손과 발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오사카라라 모두 회개하게 하시며 이사카라보 온나가라보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게 짓는 자가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가벌 구나 아가벌 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어떠한 죄성을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아야 하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만 보시는 저희 안에 어두운 부분을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 조명하여 주소서 아라보 랄라카라보 예레기리베 영마아라바 예수 있으면 오사카라보 이성주의 양과 오사카라보 인본주의 양 양은 성여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 마가서 명하나라 아라반나가라보 나가라보 또 예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오사카라보 물질이나 오사카라보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이나 사람들의 능력이나 여러가사카라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게 하는 모든 혼돈의 양과 거짓의 양 양과 모든 유혹의 양 양은 예수 있으면 성령의 불로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지 마가서 명하나라 오사카라ensa 泡びおろあらわい 泡びおろあらわ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검사 연구 시간에 또한 몽골 선교 준비기도 시간을 함께하게 해 주심에 감사나이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 또 저의 입과 혀를 성녀불로 태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말씀 가르쳐주신 말씀 가르쳐주시옵소서 에든리 오오 이이이 아로 보이트 호소라에 Arab오아 いいあろうたいいあろうまない いいあろうたいいあろうたいいわ たいたを保りのような 何かどうぞ 좋지 온라인 오서서 지금 오서서 전도자들과 예비 전도자들과 이색가르바 성도들과 이에라가르바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가서 함께 기도할 모든 사람들의 영원히 역사하는 모든 사태마의 신들은 예수께서는 성경이 불러불러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지방과 성명을 내라 어라보라이요 아라바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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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는 뭐 글로범초치 영상 중에서 대연이나 성령총만의 설교나 이런 거를 영상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치자. 제자교육을 예수님께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작은 일에 fats하고 너희가 너희에게 2명, 3명, 3명, 5명, 7명 점점점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여주시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500명을 붙여줬다고 치자. 너희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500명이 그거를 아주 정기적으로 본다고 치자 그리고 너희가 일주일에 새로운 사람을 옛날에는 2명 정도 알거나 만났다거나 전화를 하게 됐다고 친다면 지금은 막 50명, 100명씩 너희가 만나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세요 어떻게 했느냐가 무슨 말씀이시냐면 어떤 사람들이 만나게 되겠냐 너희가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내가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는 선지자라 그러고요 누구는 엘리아라 그러고 세례자 요한이라 그러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들을 아무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경고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는 했지만 이들이 이거를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거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33절에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고 나와요 예수님한테 그 다른 복음소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4천명도 먹여주고 5천명도 먹여주고 그런 기적을 보였는데도 지금 음식이 없다고 걱정을 하는 거 봤어? 내 제자들이? 응? 내가 바로 보여줬는데도 아 지금 먹을 걸 안 갖고 왔네 하고 제자들이 아 어떡하지 하고 지금 걱정을 한다 그죠? 막아범 8장에서 그죠? 그러면 너희가 나라면 어떻게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 나는 4천명도 먹이는 기적을 보여줬고 어? 5병이요 떡 5개 그죠? 물고기 2마리로 5천명도 먹이는 기적도 보여줬어 그리고 나는 또 7개로 4천명도 먹이는 기적을 나는 제자들한테 보여줬거든 그런데도 제자들이 아 뭘 것도 없네 어떡하자고 지금 걱정하는 거 봤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나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걱정을 한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니? 그러시는 거예요 응? 주님이 에밀리 전도자야 너 혹시 니네 가족들한테 니가 안증뱅이를 좀 일으켜봤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네 전도자야 너 혹시 니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어? 눈이 장림인 사람 눈뜨게 해주는 기적 혹시 보여줬니? 그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자 조교장 3호야 너 혹시 회사 사람들한테 응? 저기 보리떡 5개로 500개로 한번 불켜서 보여줘봤니? 그러십니다 응? 또 주님이 희숙 전도자야 너 혹시 니네 가족들한테 응? 가족들 앞에서 문든병자 한번 고쳐서 한번 보여줘봤니? 그러십니다 또 주님이 현정 전도자야 응? 너 혹시 학교의 그 학생들 앞에서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애를 그 자리에서 한번 탁 고쳐줘봤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민자 전도자야 혹시 네가 가족들 앞에서 귀모거리를 한번 고쳐줘봤니? 그러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진 전도자야 너 혹시 응? 저기 뭐야 귀신 들린 사람들 네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한번 사람들 앞에서 그 귀신 들려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러는 사람을 한번 구해줘봤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거 봤니? 또 주님이 우리 또 지연 조교야 지연 전도자야 너 혹시 사람들이 먹을게 없는데 5천명을 떡 5개랑 물고기 2개로 한번 먹이는거 사람들한테 보여줘봤니? 물어보십니다 우리 전도자 얘기 해원아 회사 사람들한테 돈이 없어서 밥이 없는데 혹시 도시락 하나로 도시락 한 200개로 뿔 켜는거 보여줘봤니? 그러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응군 전도자야 너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암 걸린 환자한테 손대고 탁 기도했더니 암이 100% 갑자기 탁 낫는거 한번 보여줘봤니? 그러십니다 응? 또 강연 조교야 너 혹시 응? 친척들 앞에서 응? 죽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혹시 살려봤니?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 또 경옥 전도자야 너 집안 식구들 앞에서 응? 열병으로 알아서 누워있는 사람 손을 딱 댔는데 그 사람이 혹시 병이 낫니? 그런거 혹시 가족들한테 보여줘봤니? 이러십니다 주님 그러십니다 나는 그런거를 더한걸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불안불안해 했어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말한걸 다 했대니까 내 제자들 앞에서 다 했어 나는 5천명도 그냥 응? 빵 5개 물고기 2개로 먹이고 요만한 음식 7개 가지고 4천명도 먹이고 그러고도 또 광주리에도 남았고 나는 장님도 구하고 이런거 다 했대니까 그런데도 내 제자들이 앞에서 아이고 이거 먹을거 안갖고 왔네 어떡하지? 하고 먹을거 걱정했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너희들은 내가 보여준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의 것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도한거를 듣고서 믿지 또는 너희들이 나처럼 안보여 줬는데 사람들이 니네가 말하는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믿지 응? 그냥 니네가 나는 보여줬는데도 안믿었는데 너희들은 안보여줬는데 안믿지 응? 나는 보여줬는데도 안믿었어 근데 니네는 나처럼 보여주지도 않는데 안믿지 응? 그러면서 준희 물어보세요 왠줄 알아? 지금 내 제자들은 있잖아 성령을 받기 전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치고 3일만에 부활하고 또 이제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가르쳐주시고 천국의 복음에 내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대에 졌어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 담대에 졌고 막 크리스찬 죽인다 그러는데 목숨 걸고 감옥에 잡혀가도 복음 전하고 난리가 난 거야 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됐어 예수님 박해하던 자였는데 사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막 그냥 유두고라고 어떤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려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도 살리고 베드로도 베드로도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난리가 났어 그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저희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나 두고 다 도망간 거 기억 안 나? 이러십니다 내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예요? 다 흩어졌다고 나오는 말이 응했잖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도 너희들도 어떨 땐 불안불안하지? 응? 사탄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여권이 나와야 되는데 여권이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늦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니네 해봤지? 응? 성교비가 많아야 응? 우리 학생들하고 가서 밥도 숙소에서 밥도 해먹고 밖에서 맛있는 것도 몽골 음식도 좀 사주고 응? 막 그래야 되는데 또 고아원들 75명으로 늘었는데 따뜻한 손바지도 선물해주고 뭐 음식도 좀 가서 사다가 가야 되고 사탕도 초콜릿도 사가야 되고 또 우리 응? 제자들 또 따뜻한 것도 같이 웃다리 하나라도 좀 입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돈이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니네 걱정해봤지? 준희 그러십니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 어? 날라다니는 거야 그죠? 우리도 우리도 많은 기적을 봤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배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랬다 그랬지? 강연아 내가 굉장히 교만했다 그랬지 성격이 어? 교만하고 막 사람들한테 건방진 사람 보면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막 톡톡 쏘주는 쏘는 말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옛날에 응? 가시가 있게 그랬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막 변하니까 배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진혜 전도자님 입 안 가리고 웃으셔도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요 어? 지연아 내가 어땠는지 알아? 영진 전도자님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요? 본격적으로 주의종 되기 전에 한 말을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배 목사님한테 상담해달라 그러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계속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걸 계속 곱씹는 거야 그러면 배 목사님이 어떤 훈계를 해주잖아 응? 강연아 배 목사님이 아 그랬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잖아 그러면 내가 또 아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그 사람이야 그럼 또 얘기해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원래 인간이 그런데요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배 목사님 그럼 내가 또 어땠는지 알아 영진 전도자님 아 그렇군요 아 근데요 그 사람이야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러면서 또 계속 얘기하는 거야 두세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남의 험 내가 상처받은 얘기를 두세 시간을 반복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지현아 너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응? 얼마나 지겨웠겠니 배 목사님이 배 목사님이 저하고 결혼한 건요 응? 영진 전도자님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상처받은 이야기를 두세 시간 한 번 만났다 하면 두세 시간쯤 하는 제자인데 그 만약에 주님의 암만 결혼을 건면했다고 해도 그렇지 결혼했다가 맨날 두세 시간쯤 남한테 상처받은 거를 그럼 다섯 명이면 몇 시간이야? 두 시간씩 다섯 명이면 열 시간을 해야 할 텐데 얼마나 그게 무서울 텐데 응? 근데 내가 바뀐 걸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옛날에 믿음 없었어 너희도 옛날에 남 욕하고 비판하고 너희도 성령의 사람 인정 안 했었잖아 너희도 누가 너희한테 기도하고 정말 좋은 어드바이스 충고해주면 그거 안 믿었었잖아 너희도 응? 혜선이 너는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널 쓰셔가지고 피로배목사님 척추가 그냥 다 났는데 그런 기족을 봤는데도 주님 사탄이 공격 방해 못하게 배목사님 여권도 빨리 민유 갱신하는 거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너도 그렇게 기도했고 너가 어저께 믿음으로 딱 선포하니까 일주일 일찍 나왔어 배목사님 여권 갱신하는 게 원래 일주일 후에 나와야 되는데 어제 왔어 응? 그리고 우리 그 몽골에 가서 응? 우리 고아들 75명 손바지 사는데 보태시라고 누가 또 성교비를 보냈어 그걸로 75개 손바지를 샀어 또 누가 글로범쳤지 어? 그 거기 가가지고 그 공기도 안 좋대는데 겨울에는 가서 거기 흑암 꺾 예수님의 흑암 꺾고 고아들 섬기고 기도해주고 또 거기에 흑암을 많이 꺾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죠? 응? 몽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고 응? 전도자들 위해서 응? 밥 사는데 조금 보태시라고 누가 또 성경금을 또 보내줬어 매일매일 기억을 기적을 보는 거야 매일매일요 그런데도 뒤돌았으면 어떻게 돼? 아 요번에 우리 뭐 뭐 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설마 문제없이 되겠지? 하고 또 어떻게 돼? 염려에 악령이 공격을 해 안 해?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데 방해하는 사타마귀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줬어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것을 명하노를 하고 또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한국 전화기에 보면 또 누가 성경호급을 누가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번에 몽골로 이번에 몽골 갔다 오면 또 11월에 일본 가서 일본에 있는 지옥 가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허감을 꺾으라 그러면서 주님의 또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 제자들하며 그 모든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적고 불안불안해하고 기적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내가 보여줬어도 이렇게 근심을 했던 아이들이 내 제자들이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런 거 안 보여줬잖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내가 했던 그런 기적 보여줘봤어 안 보여줬잖아 너희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암이 낫고 무슨 병이 났어도 그거 얘기할 때만 그런가 보다 하지 뒤돌았으면 또 너희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나도 그랬어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는 예수인데도 구세준데도 나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랬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너희가 내 제자가 대면 될수록 너희들은 별의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더더욱 너희들을 믿지 않을 거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안 믿어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거야 너희들도 불안해하잖아 응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타마귀 귀신들을 지옥으로 내쫓고 믿음이 있는 자들하고 대화해 믿음이 있는 자들하고 전화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 성령 충만의 사람들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며칠 전에 주님이 글로범 조치에 이번에 몽골 성교 가는 사람들 따뜻한 티셔츠를 하나씩 사주라 그러는데 그냥 싸구려를 사면 보풀하기가 금방 생기니까 좀 따뜻한 면이 많이 들어간 걸 사야 되는데 주님이 가슴 파괴에 성령 성령 액티베이 그런 어떤 홀리스피릿 그게 영어로 쓰여진 거를 사라는 거예요 그냥 티셔츠는 싼데 그 문구가 딱 빨아도 안 없어지게 된 문구는 그건 좀 비싼다 말이에요 아무래도 주님이 분명히 고도하라고 주문하라고 했는데 그 30장을 근데 가서 또 이걸 써야 되니까 애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그 티셔츠 내가 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달러가 올랐잖아요 달러가 너무 올랐잖아요 미국 달러가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 그거 사게 되면 돈이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내일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이번에 단기 성교 참여하는 전도자들 그 세트로 그 티셔츠를 성령 이어 오소소 라고 쓰여진 거 영어로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전도가 또 되니까 성령이 오소소 가슴팍에 쓰여졌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30장을 오더를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고 나는 기적의 예수님이고 나는 기적의 성령님이야 5천명한테 먹인 기적? 너희들한테도 나타날 것이요 내가 4천명 먹인 기적? 너희들한테도 나타날 거야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고쳤지? 너희들도? 허리를 못 피는 사람들? 필수도 있고? 제가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반은 팔레스타인이고 반은 이스라엘 사람 아빠가 허리 앞에서 누워서 있는 사람 저번 기도하면서 했더니 다음날 막 서서 걸어다녔다 그랬죠? 여행 관광 가이드 아빠가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허리가 쫙 펴갖고 걸어다닐 수 있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사역들을 너희가 예수인 내가 했던 사역들을 능력을 너희가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불신자들한테 총 맞으면서 그죠? 말의 총 그 따가운 화살들을 맞으면서 언제까지 괴로워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오늘 읽은 이 일들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사역할 때 성령님과 함께 사역할 때 이게 일어나 저는 얘기했죠 피로회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그 아프리카의 성교관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 크리스마스인데 옥수수 빵하고 햄을 나눠주는데 몇 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럴 이렇게 막 줄을 막 몇백 명이 쓰더래요 크리스마스인데 햄하고 옥수수 빵 얼마 없는데 근데 분명히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나눠주는데 이게 안 떨어지더래 몇백 명이 줄을 샀는데 분명히 이건 제한된 햄이고 제한된 옥수수 빵인데 안 떨어지더래 계속 나눠주는데 그래서 아 이게 오병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때 그랬더랬죠 그 나는 학생 때 돈에 끼느라고 와이파이를 인터넷을 내 방에다 안 했는데 기숙사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숙제를 해서 내야 되는데 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새벽이 돼가지고 숙제를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 암호를 넣어야 다른 사람들 거 쓰는데 다른 사람들 거 암호도 모르지 근데 내 방에서 이게 터지는 거야 인터넷이 숙제 내라고 주님이 인터넷 나는 없는데 잠깐 주님이 하게 해주시더라고 왜냐면 숙제를 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을 좀 믿어줄 수 없을까 주님이 그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줄 수 없을까 자 그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 능력을 안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천지 차이예요 주님이 우리 어젠가 그젠가 읽을 때 저 왜 풍랑이 풍랑이 잃는다고 왜 걱정해 You little of a faith 믿음이 약한 자여 그랬잖아요 내가 저 건너가자 그러면 건너가는 거지 풍랑이 막 일어나도 제가 어젠가 그저 그랬어요 어 맞어 주님이 몽골 가라 그랬으니까 뭐든지 가는 게 착착착 다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딱 그랬는데 띵 누가 띵 꽁 이러는 거야 왜냐면 우리 벨을 바꿨기 때문에 어떨 때는 벨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배 목사님 그 여권을 혹시라도 배달할 때 안 들리면 놓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꼬이면 이게 여권이 또 막 차질러 가려면 힘든 거야 띵꽁 그래서 딱 이러니까 UPS에서 놓고 땅에다 놓고 갔어 그 중요한 여권을 아니 그걸 땅에다 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UPS는 절대로 뭐를 놓고 가지 않아요 우리 있을 때 건네주고 가지 그냥 안 가는데 땅에다 딱 놓고 그냥 후다닥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혹시 천사 아니야 UPS는 절대로 땅에다 놓지 않고 사람한테 건네주고 가는데 그 여권 없어지만 물론 우리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사방팔방 있기 때문에 어? 카메라가 다 감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UPS는 뭐 놓고 가지 않거든요 일주일이나 일찍 나온 거여서 아 어제 믿음으로 딱 주님한테 믿음 고백을 했더니 응? 우리 전도자들 격려해 주는 그 따뜻한 성령이 오소서 티셔스도 주님의 해결해 주셨지 배목사님 여권도 나왔지 갱신 이미 다 이미 다 저기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기간이 없어갖고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랬지 또 가서 숙소에서 카레라이스도 해먹어야 될 텐데 그런 거 또 할 수 있게 또 오늘 누가 또 성교비를 또 보내줬지 주님이 이러시는 거에요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근데 담대해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 믿게 돼 지금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가 홍성교사님이나 배목사님처럼 저렇게 주님의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 기도했는데 병이 났고 그죠 막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도 터지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고 대원도 나오고 응 그렇게 사람의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는데 옛날에 그 아픈 거를 주님한테 듣고 다 알아내고 같이 기도하고 나면 막 치유가 되고 그런 건 나도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러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망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 잘 안 믿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신 아유 내 제자들은 기적을 봐도 불안불안해 했었다니까 이러십니다 근데 성령 받고서 얘네가 변했어 그러십니다 성령 받고서 변했다 그래서 숙소 어떤 데 있나 주님이 만약에 11월 달에 어디 가라 일본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니까 숙소를 나는 또 알아봤어요 생각보다는 안 비싼 데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능력을 그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이제 좀 있으면 만나는데 몽골에서 기쁜 사람 손 반짝반짝 지연이가 지연 조교가 이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하고 성경사님 맨날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면은 정말 꽉 껴안아주고 싶은데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 끼얹는 거는 생략할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여자 학생들 여자 학생들은요 제가 꽉 껴안아가지고 우리 애기를 만나면 아유 귀여워하고 엉땡이 이렇게 두드려주잖아요 유치원생들 보면 내가 그렇게 인사해줄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남학생들은 배목사님한테 그런 인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우리 보고 일본에도 성격 가라 그러시더니 백신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막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코인언니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백신 맞으면 많이들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만약에 백신 맞고 어느 나라 가라 그러면 가겠다 위험한데도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일본에 백신 안 맞아도 돼 음성 테스트 한 것만 음성인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간절하게 주님한테 기도를 해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야지 그럼 어떻게 하란 겁니까 맞으려면 그럼 막 맞고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죽기도 하는데 그럼 맞고라도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풀어주신 거야 풀어준 걸 보여주시는 거야 야 음성인 것만 보여주면 돼 주님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너무 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방해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늦게 만들어서 그렇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피스 오브 케이크 너무 누워서 떡 먹게 누워서 떡 먹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뜻 속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우 인생이 그렇게 꼬일 수가 없고 그냥 가시와 엉겅기가 나오고 그냥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냥 다 우리 앞에 다 있어요 모든 게 그리고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 이삭이 그랬죠 땅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죠 그리고 농사 지었는데 어떻게 돼 백년의 수확이 나왔어 어머나 한 번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백년의 수확이 나옵니까 그죠 은근전자자님 그죠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어드려야 돼 오늘 성령 아직 안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에서 어 어떡하지 우리 먹을 거 안 갖고 왔는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보여줬잖아 기적을 왜 믿는 사람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서로 기적을 계속 나누니까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기적을 나누는 간증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내가 회개했더니 주님의 나를 받아주셨고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런이러한 거를 주셨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더니 척척척척척척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쌓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녹질 않아요 어떤 눈은 녹죠 그죠 눈이 쌓여도 때양볕이 막 쪼이면 녹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간증은요 녹지를 않아요 그 대신 그거를 기억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기적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시고 기적의 말을 기적을 자꾸 나누세요 간증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 간증은 또 얘기해도 안 지겨워 아셨죠 아셨죠 요즘에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영접을 시키시는 은근 예비 전도자님 주님이 막 박수 기도하는데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은근 전도자님한테 막 우시면서 아유 내 아들아 잘했다 이러면서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소리 안 들려요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내 아들아 잘했다 이러면서 예수님 막 우시면서 은근 전도자님이 환자들 예수님 영접시키실 때 막 우세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 아들아 잘했다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무 고맙다 아유 우리 또 공항에서 만나면 또 다 우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머 저거 뭐 이산가족도 만난 거야 뭐야 이러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배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 알아볼 수 있군 그래요 자 우리 마침 기도를 우리 영진 전도자님께서 해주십니다 지역기회 담당자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몽골 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뜻을 이루어 주셔서 몽골 성교에서 우리들이 또한 배워야 될 것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명렉히 명렉히 은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배울 날이 우리 가족들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가는 그 성역까지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이거를요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조사원우 예비전도자님이 리서치한 것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기도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세요 우리 미전도자님도 사랑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사랑 들어가세요 사랑 이따가 청년부 기도회 때 저 잠깐 참관할게요 카메라 끄고 네 8시에 있죠 네 들어가세요 사랑 네 들어가세요 네 사랑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가로기 빛나시며 아버지의 띵은 시 하늘에서 와닿이 세상에 서둘이 무엇이 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용서하더니 주제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안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있는 나이다 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가로기 빛나시며 아버지의 띵은 시 하늘에서 와닿이 나네서도 이루어진 일이라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를 안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있는 나이다 아멘 아멘